점심은 빵 먹었어요 빵 한국어 온지 얼마나 됐어요? 저 이제 3년 됐어요 시간이 빠르네요 아까 그 트레이닝센터 가가지고 연습생 애들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 먹었나봐요 콘서트 스포 해주세요 아이고 어제도 있었는데? 안 할래요 안돼요 스포 많이 했을땐데 지효가 어제 했던 스포를 그럼 다시 해볼게요 하나도 모르겠죠? 이런게 스포에요 저 이렇게 바로 오실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콘서트 오세요? 오세요? 지금 저희 티저 나오고 있죠 점점 좀 봐주세요 아니요 못가요 음 오 펭귄 많이 보내주셨네 안녕하세요 저도 갑니다 난나 아 뭐해 보면서 나도 모르게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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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하트야 깜짝 마이 알 에요 감사합니다.